반갑습니다. 문경시 중앙로 49 정직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천 소장입니다. 소개 드릴 토지는 문경시 산북면 약성리 마을 뒤쪽 산 아래에 위치하였습니다. 산북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약성리 토지까지 4분 1.8km입니다. 문경시청에서는 약 20여분 소요됩니다. 면적 894.5평 2957제곱미터 계획관리지역이며 지목은 답입니다. 관정지하수 있으며 전기녹막 있습니다. 화장실등 있으며 간단한 생활 가능합니다. 마을수도를 인입하여도 되지만 지하수를 사용합니다. 분할 2분의 1 전후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입제안구역, 가축분유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문화재보호법, 계획관리지역이란 바닥면적은 40%, 용정결은 100% 이하, 4층 이하로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자체줄을 참조하세요. 약성리 마을 소개 드릴게요. 문경시 산풍면에 있는 리이다. 마을 뒤로 낮은 산이 감싸고 있으며 앞으로는 금천이 흐른다. 해룡지가 있으며 변홍사를 주로 하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다. 자연 마을로는 고르무듬, 구룡판, 방달미, 배골, 상선, 새동네 등이 있다. 고르무듬은 앞에 고려장이라는 큰 무덤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방달미는 약샘이 있었다 하여 약산이라고도 한다. 상선은 서남 위쪽에 있는 마을이며 새동네는 새로 생긴 마을이라는 뜻이다. 약산과 백석의 이름을 따서 약성리라 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약산과 백석의 이름을 따서 약성리라 하였다. 약산과 백석의 이름을 따서 약성리라 하였다. 약산과 백석의 이름을 따서 약성리라 하였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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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